어서오세요 많이 춥죠? 오늘은 핫버터드럼 핫버터드 카우를 만들거에요 먼저 잔을 데워주세요 닭크럼이 필요합니다 버터 버터 설탕 넘맥 파우더 뜨거운 우유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버터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계란 계란 고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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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다 크롬 핫버터드 럼에는 물을 채워주세요 핫버터드 카우에는 뜨거운 우유를 부어주시고요 괜찮아요 굉장히 연출 입니다 버터를 넣어주세요 넘맥 파우더를 뿌려주세요 시나몬 스틱을 넣어주세요 살짝 향을 내주세요 저어드세요 저어드세요 샛 샛 맨날 맛없어 먹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너한테 많이 썼어 먹어서 울라그러는데 이것도 쉿이냐? 이거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아 나 눈물를 났어. 형 많이 짜증난다. 아니 오빠 맛있어. 괜찮잖아. 아 존나 짜증나. 이거 둘 다 짜증나 별로야. 와줬어. 신한 분들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술 맛이 너무 쎄. 이거 냄새. 자판기용. 그래 맞아 그거. 우리 데우는 다 그런 냄새. 근데 술이 너무 세. 맛없어. 이거 어디네. 이거 잘 먹어. 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난 괜찮아. 근데 너는 좀. 딱 맛있어 하더라. 되게. 근데 중요한 건 얘. 됐어 그냥. 둘 다 별로야 그냥. 뭘 누가 나 낚인. 그놈이나 그놈이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 되게 부드럽다. 우유 들어간다. 카드라 버터드 카우. 카우. 아니 근데 이거는. 우유라서. 그나마 좀 더. 중화되지 않았나. 부드러워. 근데 이거는. 부드러운 맛은 아닌데. 되게 강. 되게 강한데. 영상 댓글에. 아 저 꿀주먹님은. 그냥. 칼로아 밀크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모르는 말 같은데. 나 진짜 소주. 진짜 짱 잘 먹거든. 이거. 아 그냥 일반 핫 버터들어? 얘는. 좀 너무. 그냥. 럼을. 뜨뜬하게. 먹는데. 그거죠. 미쥬. 미쥬와리. 느낌이야. 미쥬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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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본 따뜻한. 대우. 아니. 일본 카테일 중에. 그냥. 위스키에. 물을 탄 거야. 어. 그러니까. 위스키에 물 탄 거야. 어. 히노 시켜서. 어. 근데 그걸. 하이볼처럼. 어어. 하이볼. 나 아직도 기억나. 그때. 그때. 우리 이번에서. 맥주인 줄 알고 샀는데. 하이볼이라서 안 먹었잖아. 그치. 그때. 얘가 지가 먹는다고 해놓고. 지도 한 모금인 것 밖에 안 먹었어. 판매하는 하이볼은 아무도 마셔. 아 근데 진짜 맛없었어. 우유 들어간 거 별로일 줄 알았는데. 우유를 원래 안 먹어가지고. 원래 히노도 안 먹어. 안 먹거든. 우유 향 맞는 것도 되게 싫어해. 그런. 냄새가 너무 싫어서. 근데. 생각보다. 가끔 정말. 좀 취했을 때. 속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부드럽게 해주는데 우유 들어가는데. 술을 먹는다고? 하하하하. 이거는. 어른이 마시는 우유. 어른이 우유. 응. 멈출마 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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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